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dangerously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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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뭐, 뭘 보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밤비 입니다 도빈 입니다 도빈 입니다 댓글에 많은 시청자분께서 베이비몬스터가 Like That 엠카에서 무대를 한다고 소식을 알려줘서 나오자마자 3시간 전에 나온 거야 3시간 전? 따끈따끈하네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영상 스페셜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무대까지 같이 한번 봐 볼게요 Let's go! 와 다들 엄청 길쭉길쭉 하시네 오늘 화이트네 화이트 그러니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넷 둘 셋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이거 겸손한 자세다 신인의 겸손한 태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저희 첫 미니 앨범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달콤한데 나 지금 설렜어 감사합니다 오늘 엠카에서 서프라이즈 단독 공개 무대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무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Like That은요 저희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베이비몬스터의 수록곡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긴장되겠지 네 제가 연습생 때 Dangerously 아연님 염색했네 평가를 봤었는데요 찰리프스님께서 그 커버 영상을 보시고 셧아웃을 해주셨어요 모두가 찢어버리시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Like That은요 곡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러면 올리는 게 딱 방송할 때의 말투 찰리프스 샷아웃을 받은 아연씨의 Dangerously 한 소절 이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응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dangerously He Wow 야 이게 나도 그 any air that I breathe Me evolucion 질뜨려 돌고래예요? 이게 라이브가 됐구나 이거 나 현장에서 들었으면 극락 갔을 거 같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언제들로도 진짜 멋있다 다같이 박수 그리고 옷도 천사같이 입었어 Like The Point 안무도 함께 해볼까요? 포인트 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저희 라이크 때 포인트 안무는요 후렴 그 빛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동작과 허리를 살짝 튕기는 안무가 발음이 너무 귀여우시다 일본 분이셔서 한비씨가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같이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애기야 가자! 음악 주세요! 이게 근데 선수가 치는 걸 또 보니까 느낌이 좀 세 다들 하나같이 아네킹같이다 비율이 미쳤어 나 치키타님 모델같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베이비 몬스터가 곧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오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이비 몬스터의 부끄러우신가? 얼굴 살짝 빨개졌는데? 살짝 토마토 됐는데? 약간... 네 계속해서 트렌드의 컴백 무대 하하하하하 이게 신인의 매력이지 워크가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럼 트렌드즈부터 만나 고쇼! 신인의 그 풋풋한 매력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 동갑인데도 되게 뭔가 내 삼촌 같았어 그니까 그만큼 좀 기운 뽀짝한 느낌이었어 이어서 무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넉 넉uses 넉 cors장 네 뭐 어딜 넉 어 Governor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